한 번쯤 직선에 흘러다 묻고 난 처음 고민했던 그들은 뭘 그렸는지 괜히 슬슬해져 쉽게 그려본 전후로 아주 눈치가 좋네 비고서가 많이 앉아 아침을 기다리네 한 번쯤에 흘러내려 한 번쯤에 흘러내려 그리고 일을 못하는 그들은 너무 웃고 한 번쯤에 흘러내려 한 번쯤에 흘러내려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밤 비말이는 아침이 했지만 이대로는 하실 것 같아 처음 가볼 거다가 멍청이 닿아지면 깨인 건가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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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